자, 휴립로봇 주주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주시폭격기 탁훈입니다. 자, 휴립로봇 주주여러분들 정말 물리어 계신 분들은 진짜 많이 고점에서 물려 계신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방송 드릴건데요. 이 휴립로봇은 대표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작전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정말 삼성에다 인수한다 저쩐다 얘기로써 주가를 많이 올렸었는데 지금 이미 다 털고 나간 상태로서 자, 근데 휴립로봇이 최근에 이상한 모습들이 나와주려는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자, 휴립로봇 거래정지 종목 주주 사업 다각화로 재도약 시동 이게 정확히 어떤 의도인지 여러분들과 얘기하면서 분석을 할 거고요. 자, 오늘 혹시나 바쁘신 분들이 계시다면 010-6411-8706 자, 구독입니다. 구독이라 부르시면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드릴 시나리오 그리고 제가 타점들 싹 다 공유를 해드리면서 텔레그램 방 제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릴 겁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은 우리 여러분들께 시황 분석도 해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주가가 어떤 것이 올릴 것인지 앞으로 어떤 것이 이목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싹 다 우리 여러분들이 보기 쉬우시도록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또 제가 한 가지 좀 좋은 소식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일단은 희소식 하나 있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같이 저자로 들어간 2024년 이달 경제 부분 추천도서에 제가 우리 연구소원들이 같이 내놓은 책자가 주식 부분 1위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세력주 연구소 100% 성공 비기 그래서 세력주 연구소에서 수익 노하우가 어떻게 나왔는지 각 전문가 별로 노하우들을 싹 다 정리해놨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시황 분석하는 능력들과 그리고 차트 분석들 이렇게 싹 다 정리를 해놨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시간 남으실 때마다 한 장 한 장씩 넘겨보시면 그게 살이 되고 피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전면 다 여러분들께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 만큼 010-641-8706 자, 문자 구독이라 보내주신 분들께 제가 추첨을 통해서 100명까지만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자, 이 100명, 저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100명까지만 제가 한 분 한 분께 제가 정성스럽게 보내드리면서 이거 오늘 무조건 받아보시고 추첨 통해서 받아보시고 안에 있는 내용들, 저희가 이때까지 진행했던 여러 종목들 많죠. 뭐 엘에스 머트리얼즈다, 요즘 최근에 대한전선이다 뭐 등등등등 엄청 많잖아요. 두산 뭐 에너빌리티다. 뭐 이런 거 저희가 왜 진행했는지 시황을 그때 어떻게 분석을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 싹 다 보내드렸으니까 우리 여러분들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부분이니 무조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시 휴립로봇으로 나가기 전에 자, 여러분들 일단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수익이라서 여러분들 좋아요와 구독 정말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댓글로 화이팅이라고 넘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휴립로봇 다시 한 번 넘어와서 휴립로봇 우리가 봤을 때 작전주로 유명했습니다. 왜? 예전에는 삼부토건을 한 번 들었다 올렸다 하더니 이제는 어떻게 거래 정지 종목을 들었다 났다 하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 오늘 휴립로봇을 제가 방송하는 이유는요 여러분들 신규 타점을 잡으시란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지금 가지고 계신 주주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가야 되고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와주는데 또 크게 어떤 것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미리 예측하고 대응을 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휴립로봇이 실 대조주가 누굽니까? 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김태촌 알고 계신가요? 김태촌? 자, 권상우 배우님께서 예전에 협박받았던 저기 뭐라고 하죠? 뭐 순환을 안 할게요. 조포 김태촌입니다. 이 김태촌의 양아들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자, 휴립로봇. 예전부터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이 구간입니다. 삼성전자에 인수된다 안 된다 얘기가 나왔을 때부터 인수됐습니까? 안 됐어요. 이런 작전주들을 지속적으로 나와주니까 주가 이렇게 급등락이 보여주는 겁니다. 자, 충분히 지금도 한번 나와줄 수 있는 기미가 보여지고 있는데 자, 보시면요. 휴립로봇 거래정지 종목 주축. 사업 다각화로 제도약 시동. 자, 이퀴스의 589억원 인수. 잔금 537억원. 매출 0원. 지배회사 재원 마련 의문. 자, 딱 나오죠? 매출 0원인 회사. 그것도 거래정지인 회사를 갑자기 줍는다. 냄새가 납니다. 무슨 이유일까요? 자, 휴립로봇의 최상위 지배회사 제이앤 리더스의 100% 지분을 가진 개인투자자 김지영씨가 거래정지 종목을 줍줍하며 휴립로봇 매연의 확장에 나서고 있다. 자,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며 이화그룹 계열사인 이퀴세를 최대주주 EID와 이화전기공업이 보유지원 86.65%를 598억원을 받고 휴립로봇에 매각키로 했다. 5일 공시했다. 휴립로봇은 이날 59억 7,608만원 계약금을 냈고 오는 7월 19일날 잔금 537억 8,48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자, 이퀴세는 2차전지 배터리 패키지 공정 자동화 장비 업체다. 지난해 5월 이화그룹 최대주주가 횡령 배인권에 연료돼서 인수합병 M&A 시장의 매물로 나왔다. 휴립로봇 이퀴체 양숙 목적에 대해서 경영권 확보에 따른 사업 다각화 및 신성장능력 확보 차원이라고 밝혔다. 냄새나죠? 자, 이때까지 로봇에서 작전을 철채다가 이제 로봇이 조금 안 막히기 시작하니까 전기 쪽에 지금 다각화로 보이는 2차전지 쪽에 다시 한번 발을 들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인생 선배님들 어머님 아버님 세대라면요. 딱 속셈이 보이죠? 한번 털어먹고 말겠다. 자, 휴립로봇이 정말 제대로 된 인수를 하려고 했으면 거래 정지인 종목을 샀을 때 이런 리스크는 확실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리스크를 감내하고 이퀴체이 폭발적인 수급들을 이끌어줄 만한 기술력이 없는데도 자, 지금 이렇게 갑자기 인수를 해버린다. 자, 느낌이 싹 와버립니다. 자, 그래서 휴립로봇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휴립로봇 자체 주가는 크게 여동이 없을 거지만 자, 인수 하나라는 이 뉴스 하나만으로도 이 개미들의 심장을 자극해서 주가를 순간적으로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 날짜를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는데 그 날짜 여러분들께 제가 미보도 자료가 생긴다면 바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자, 이 미보도 자료의 파급력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슬슬 기타 법인에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다. 자, 이 뜻은 무엇입니까? 뭔가 냄새를 맡았다는 거겠죠? 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우리 특히 주주 여러분들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별건 없습니다. 간단해요. 자, 010-6411-8706으로 문자를 구독이나 보내주시고 라이브로 같이 대행하는 것입니다. 네, 혼자보다 열이 났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구하고 있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오늘 받아오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제가 못했던 이유가 하나 있는데 제가 기자회견을 좀 갔다 오느라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주연구소 파견이라 쓰면서 제가 이렇게 인증을 도와드렸었는데 제가 내일쯤에서 이렇게 좀 자료를 받아올 겁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일단은 제가 기사 수위를 좀 봐야 되겠죠? 수위를 보고 나서 우리가 퍼즐을 하나씩 맞춰갈 겁니다. 이때까지 퍼즐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맞췄던 게 몇 번입니까? 최근에 뭐가 있었죠? 대한전선 있었죠? 자, 대한전선을 제가 맞췄던 이유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이거 간단합니다. 대한전선과 두산의 너빌리티의 관계 제가 이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전기문제. 계속 떠오르는 전기문제가 결국엔 어디로 갔었다? 이 수급들이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엔 갔죠. 5월 27일 날 하락수에 들어가면서 이 수급들이 어디 갔나 살펴더니 두산의 너빌리티로 넘어갔다. 자, 5월 27일이죠. 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자료들 우리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010-6412-8706 구독입니다. 자, 근데 추가로 EQ3 거래정지라서 그렇지만 제가 지금 받아들인 정보는요. 거래 중인 기업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작전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전주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 작전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큰 상승 만들어주죠. 하지만 내려갈 때 두 배, 세 배 이상 내려가기 때문에 안 그래도 우리가 작전주 아닐 때도 우리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흐려져서 욕심 때문에 매번 매도를 제대로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작전주는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냉정하게 판단했을 때 나선다면 우리 여러분들 얘기가 달라지겠죠. 오히려 역으로 유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여러분들과 타점 같이 나눠볼 건데 자, 일단은 미리 매집 중인 종목까지 제가 일단은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거를 제가 분석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분석 내용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 아직은 말씀을 드리긴 곤란하지만 제가 내일쯤이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시간으로 내가 이런 정보들을 받아보고 싶으시다. 그리고 앞으로 휴립로봇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다에 대해서 좀 나는 무료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010-6411-8706 자, 구독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일단은 오늘은 정확한 분석보다는 자, 오늘은 약간 OT 형식, 오리엔테이션 형식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아, 이제 이렇게 방송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를 하세요라고 제가 OT 형식으로 진행을 했는데 당장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본격적으로 이제 분석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분석들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으시면 아까 번호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받아보시면 되고 아, 그래도 나는 못 믿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여러분들 초신대로 하십시오. 그게 답입니다. 자, 근데 제가 어떤 언급을 했을 때 항상 그 사람의 위치나 그 사람이 어떤 생활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알고 나면 그게 말에 힘이 실린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2024년 4월달에 키움투자증권 실전투자제의 3위 성적을 가져왔습니다. 자, 이건 제가 혼자 가져가신 것이 아닌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같이 저희가 가져왔던 수익이에요. 자, 왜냐? 타점을 다 공유하기 때문에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대단한 수익은 아니지만 못해도 손해는 보지 않는다. 왜? 어차피 밑져야 분전이니까 수익 충분히 낼 수 있다고 제가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냥 문자 보내주셔서 대응하시죠. 자, 일단은 주식폭격이었고요. 자, 오늘은 여기서 간단하게 마치지만 제가 조금 더 이제 분석내용이 나와준다면 여러분들께 실시간으로 계속 제가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 수익 보시는데 있어서는 충분하게 도움을 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저희 책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자, 일단은 아직 판매까지는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 전용으로 만든 서적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여러분들 무조건적으로 받아가시고 자, 이달의 경제부은 추천도서 여러분들 덕입니다. 수력주의 연구소 100% 성공 비기 자, 여러분들한테 보답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책을 나눠드리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